앞으로 내수는 더 안 좋아지겠죠? 다들 빚값 내라고 들쓰고 들먹어야 되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너무 대출을 많이 받는다. 너무 대출을 많이 받고 그 대출을 갚느라 소비 여력이 없어진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집값을 잡지 않으면 뭐 내수가 죽는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뭐 일견 뭐 타당한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내가 대출을 많이 받으면 대출 받으면 그만큼 이자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이자를 내는 만큼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거일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뭐 아예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내수라는 게 꼭 그 자영업자 먹거리 장사하는 분들만 내수는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수 시장이 너무 안 좋고 막 내수가 침체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딱 얘기할 때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게 아 뭔가 이게 음식하는 분들이 막 뭐 장사가 안 되고 막 식당이 막 파리 날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뉴스 찍으면은 그런 데 위주로 가니까 그리고 뭐 뭐가 뭐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하시는 어떤 뭐 자영업자분들의 막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그쪽도 내수지만 이 부동산 경기라는 게 사실 더 큽니다. 이 부동산 쪽 뭐 특히 이제 뭐 건설 관련돼가지고 아니면 뭐 중계 아니면 뭐 그 이사 뭐 그러면서 생긴 어떤 인테리어 뭐 도배 수리 뭐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뭐 부수적인 일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내수 증진 효과도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보면은 이쪽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반대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건설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요. 좀 공사를 좀 착공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건설 노동자들도 많이 좀 채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분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또 자영업으로 가서 또 밥도 먹고 술도 사먹고 뭐 옷도 사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무조건 떨어지면 내수는 활성화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집값을 떨어뜨리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됐어. 야 우리나라 집값은 너무 비싸. 야 강남은 야 15억으로 막자. 그리고 뭐 마포는 야 12억으로 다 낮춰. 야 지금부터 다 반토막 내자. 라고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고 칩시다. 뭐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그러면은 뭐 그냥 안 오르게 하자. 아예 이제 앞으로 한 내가 한 임기 5년 동안은 집값은 0%다. 상승률 이렇게 아예 잡아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신규 공급은 안 되겠죠. 누가 봐도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신규 분양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요? 그거 지워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건설사들도 뭐가 좀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땅값에다가 공사비에다가 뭐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이윤을 붙여가지고 판매하는 게 분양가인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엄청난 폭리를 붙이기 때문에 뭐 싸게 팔아도 다 남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정말 시장을 잘못 오판하고 계시는 거고 요즘에 신축 공사 자체를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건설사들도 많은 그 이유가 잘 안 남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미래 가치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사실 분양도 좀 받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 시세와 좀 비슷해도 이거 사면 뭐 괜찮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데 그런 작동의 어떤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는 게 지금의 시장인 거잖아요. 땅 사가지고 건설비 합쳐가지고 여기에 이윤을 붙여가지고 분양을 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만 조금 좀 되고 아닌 곳들은 아예 지금 착공이 뭐야 짓다가 많은 데들도 많습니다. 지금 뭐 중공을 한 80% 다 지워놓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공정률 얼마 안 남았는데 포기하고 막 지금 뭐 정리하네 마네 돈 달라 말라 이러고 있는 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대로 또 내수를 엄청나게 침체시키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GDP의 한 제가 알기로 한 15에서 20%가 이 건설과 관련된 업종들 이 아파트 이런 거와 무관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을 때려잡겠다 하면 또 GDP 20%에 가까운 그 산업이 이제 침체로도 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과연 모두가 말하는 부동산 때문에 소비가 침체되는 것이고 부동산만 잡으면 소비가 살아난다 라는 것과 맞는 거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거 어떤 뭐 집값이라는 거 특히 이제 경제라는 거는 그렇게 하나의 그냥 단순한 그 논리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얘를 때려잡으면 무조건 얘는 살아나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좀 말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향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가는 순간 그러면 여기 뭐 때려잡자. 그럼 여기 때려잡았는데 왜 여기서 부작용이 생기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몇 년 동안 공급이 많다. 공급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했다가 이제 공급이 막 엄청 부족해지고 그때 옛날에 그 물가 낮고 금리 낮을 때 왕창 재건축을 해놨어야 됐는데 하면서 뭐 지금 다들 후회하고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소리냐 뭐 재건축하면 뭐 집값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서울의 이 타워크레인을 찾아볼 수 없었던 시절이 꽤 오랜 기간 갔었죠. 그런 것처럼 어떤 그 특정한 어떤 이론이랬지 아니면 특정한 어떤 시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뭐 보통 나비효과 같은 걸 불러오기도 하기 때문에 무작정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경기가 언제 좋아질까요? 지금은 아무래도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소비가 줄었다? 물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집을 산 사람들은 뭐 어쨌든 소비를 줄이거나 할 테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서울의 한 1년간 거래량을 보면 한 3만 건 정도 될까? 한 4만 건 정도 될까? 한 그 정도 되겠죠? 4, 5만 건 정도? 그러면 4, 5만 명 정도가 집을 샀으니까 그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5천만 명 중에.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의 어떤 논리가? 그러니까 집을 비싸게 산 사람들이 지금 뭐 이렇게 막 줄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산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소비가 주는 건 아닌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대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이제 위축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 금리 인상의 가장 큰 효과고. 물가가 막 급등했잖아요. 지금은 물가가 이제 2% 밑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물가가 뭐 우리나라도 한 5%, 6%씩 올라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금리를 많이 올렸었던 거고 그렇게 금리를 올리니까 소비 위축이 온 거죠. 금리가 높으니까 소비 위축이 온 건데 집값 때문에 소비 위축이 왔다라고 말하는 거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소비 위축이라는 성과를 일으킨 거잖아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되게 안 좋으니까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은 거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가가 잡힌 거죠. 물가가 그래서 잡힌 거지. 아니 경기가 좋은데 어떻게 물가가 잡힙니까? 다들 돈이 넘쳐나면 물건을 막 사고 하면서 물건값을 올리겠지. 물가를 올리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효과를 다 잘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잡혔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금리를 낮춰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고 시장금리도 같이 내려가면 자연적으로 경기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지금보다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체감 경기는 다 자영업자분들, 음식점이 장사가 잘 되고 막 복작복작한 거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히 금리의 문제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저는 이게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요즘에 배달 어플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달 앱을 안 쓰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물가가 내려갔으니까 포장을 해서 먹어요. 집에서 밥해 먹어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다시 만약에 이제 물가가 좀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상황이 좀 좋아졌어. 그러면 이제 식당 가서 막 많이 먹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맛집은 갑니다. 맛집은 가는데 대다수들은 그냥 배달 시켜 먹고 그냥 쿠팡에서 로켓으로 시켜가지고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먹고 아마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어떤 음식점 장사로 한정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제 말도 안 되는 사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우리나라에 SNS가 계속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영업자분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점점 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어떤 소비 성향은 그냥 대충 3끼 먹을 거를 2끼를 내가 열심히 아껴가지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든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든 아니면 굶든 해가지고 아낀 다음에 제대로 된 한 끼를 멋진 곳 뭔가 핫한 곳에서 먹자라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기저에는 SNS라는 게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SNS가 어찌 보면 나를 대변하는 나라는 사이버 캐릭터가 그냥 SNS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버 캐릭터한테 계속 아이템을 주려고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뜨는 어떤 핫플레이스나 아주 막 뜨는 뭐 그런 뭐 새로운 무슨 뭐 두바이 초콜릿이니 뭐 요아정이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시대의 흐름이 막 바뀌지만 대세인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 먹으려고 일반적인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아끼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어떤 자영업 시장 이런 데들은 그거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계속 와서 먹어주고 삼시세끼 중에 한 끼는 뭔가 챙겨 먹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꾸준히 막 단골들도 와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시대의 분위기는 아니죠. 거기다가 또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52시간 적용되면서 대기업들이 확실히 지금 워라벨이 좋아졌습니다. 한 4, 5년 전만 해도 워라벨이 대기업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좀 힘들었어. 좀 빡세게 굴리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2019년 이때만 해도 공무원들이 엄청 인기 많았거든요. 그때는 공무원 뭐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워라벨이 좋고 그리고 반대로 돈은 좀 덜 받더라도 어쨌든 확실하게 뭐 좀 자기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업무 강도도 낮다. 근데 대기업은 빡센데 돈 많이 준다 해서 이거 가지고 VS 놀이 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지금은 어떻죠? 대기업이 돈도 많이 주는데 워라벨도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군인 뭐 이런 사람들은 뭐야, 나는 이렇게 빡세게 하는데 돈도 많이 안 주고 뭐 워라벨도 별 차이가 없어. 막 하면서 되게 지금 위축되고 있단 말이죠. 대기업들이 왜 그렇게 워라벨이 좋아졌을까? 생각해보면은 빨리 퇴근하는 문화가 확실히 정착이 됐습니다. 뭐 52시간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착도 빨리 되고 뭐 코로나도 한 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회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회식 안 가면 약간 회사에서 좀 약간 좀 밀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고작 한 4, 5년 전인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회식 왜 해? 짜증나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소위 말하는 자영업 자영업의 가장 주력인 음식업 그리고 그 음식점들에서 가장 주력으로 판매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술이나 이런 건데 그쪽을 지금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술 소비량도 되게 많이 내려갔어요. 젊은 사람들이 술도 잘 안 먹고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이 되게 안 좋아지는 것이지 이런 거 다 없애놓고 그냥 집값 올라갔으니까 이제 소비 여력이 없어져가지고 집값을 때려잡으면은 소비 여력이 생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경기를 좀 부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뭐 항상 욕하면서도 우야노 역까지 왔는데 하면서 다시 손을 내미는 게 결국에 건설업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엄청난 하이테크, 벤처, 금융 뭐 이런 고부가 같이 사업을 잘하는 나라는 또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 또 다시 토목을 한다든지 건설업을 좀 하면서 밑바닥 경기를 좀 부양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꽉 막힌 상태인 거죠. 꽉 막히다 보니까 이게 안 풀리고 있는 거지 저는 뭐 건설 경기를 좀 살릴 수 있는 좀 대책이나 법 개정 같은 것들이 좀 나오면은 그래도 그래도 지금 어쨌든 긴 터널을 통과하고 다시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달 결혼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신혼집으로 7월에 아파트 매매하고 중두금까지 모두 완료했거든요. 8월에 은행에 가서 자석까지 완료했습니다. 10월 18일에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은행원분 말로는 걱정하지 말라는데 오늘 담보대출 심사가 접수됐다는 문자가 왔어요. 은행 한 군데만 심사를 넣어놓은 상태인데 너무 불안하네요. 다른 곳에도 넣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집을 처음 산다거나 뭐 할 때는 막 걱정이 돼.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대출 같은 거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대출을 저도 정말 많이 해봤는데 대출 자서하고 깨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대출 자서하고 뭔가 뭐 자기 상황이 갑자기 막 바뀌거나 막 그러지만 않으면 이게 자서를 했다. 그러면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입니다. 관사를 받고 80% 모으고 있는데 너무 빠듯합니다. 응원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소득에 막 90% 저축하고 어떨 때는 막 95% 저축하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연봉 자체가 높아서 그랬어요. 연봉이 그래도 낮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80%, 90% 저축한다고 했을 때 진짜 많이 아꼈나 보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제가 90% 저축할 때 남들 80% 저축하는 정도로 저도 쓴 거죠.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또 공무원이시면 또 돈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소득이 높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80% 모은다. 그러면은 진짜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거고.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면은 투자를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공무원이라면 필연적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 빨리 최대한 빨리 좋은 사람과. 그래서 이 낮은 소득을 사실 유의미하게 빠른 시간 내에 메꿀 수 있는 방법은 맞벌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소득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좀 소득이 좀 시작 구간이 너무 낮아. 그러면은 이직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우선. 이직을 하는 게 좋은데 공무원을 한 게 이직하기 싫어가지고 공무원 한 건데 이직하기 싫어가지고 공무원 했는데 이직하라고요? 하면은 벌써 답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 공무원분들은 좀 빠른 결혼. 빠른 결혼을 해가지고 30대 초반 아니면 20대 후반인데 결혼하셔가지고 둘이서 또 모으면은 꽤 돈을 빨리 모아요. 그래서 이제 바짝 모으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또 인생이 많이 바뀝니다. 왜 결혼을 하라고 맨날 그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재테크를 하면서 결혼을 안 하고 재테크를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직장에서 승진도 잘해야 돼. 왜? 짤리면 안 되잖아. 짤리면은 나는 그냥 1인 가구인데? 내 먹고 사는 건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일도 잘해야 되죠. 근데 일만 잘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재테크도 잘해야 됩니다. 재테크를 잘하려니까 일도 잘하고 재테크를 잘하려면 엄청 빡센 거죠. 보통은 이제 부부가 한 명이 일을 열심히 하고 대신에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넌 일만 해. 그리고 한 명은 뭐 재테크를 하든 뭘 하든 뭐 이렇게 분업을 좀 합니다. 집은 하나인데 사람이 둘이니까 분업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분업할 사람도 없고. 근데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잘 챙겨야 되고. 돈도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불려야 되고. 집안일도 잘해야 되고. 뭐 그리고 부모님도 내가 챙겨야 되고. 할 게 많아. 그러니까 1인 가구로 저는 넉넉하게 멋지게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는 생각보다 결혼한 거 대비 빡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빡세게 삽니다. 되게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1인 가구들이 재테크도 하고 열심히 모아야 되고 집안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1인 3역 4역을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써가지고 해결을 해버려. 집을 청소하는 가사도우미를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세탁물을 그냥 좀 맡기는 무슨 서비스 같은 거를 한다든지 뭐 조금 시간을 5분 정도 단축해 줄 수 있는 무슨 잡다구리한 가전 같은 걸 막 사. 그런 거를 사면서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모아야 되고 불려야 되는 그 1인 가구들이 또 다시 돈을 쓰고 있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잘해보려고 했지만 실제로 이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재테크를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라는 거지 재테크를 안 해도 된다 나는. 뭐 굳이 뭐 하루 재테크를 합니까. 굳이 뭐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중요하고 난 지금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것도 괜찮고 굳이 뭐 결혼 안 하시는 게 뭐 크게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해가지고 한 집에서 두 명이서 같이 이제 인컴을 받는 더블 인컴이 들어오는 그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유의미하게 잘 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뭐 결혼을 하면 무조건 행복해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또래에 비해가지고 급여가 높아요. 오늘도 야근하고 집에 9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책임감도 있는 편이라서 일하려고 사는지 살기 위해서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돈만 쫓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주택자입니다. 푸념 늘어봅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신 거는 9시 반에 집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야근으로 치기가 뭐하다. 저는 보통 집에 도착했을 때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였습니다. 점심이 아니고 밤이었고요. 주 6일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재테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내가 빡세게 살았으니까 넌 빡센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세상에는 빡세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빡세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9시 반에 집에 들어간 게 야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건 이겁니다. 뭐냐? 나는 되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냥 진짜 힘들어지고요. 오히려 급여도 많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야근 안 해도 집에 보내주네?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9시 반 이후에 19, 10시부터 한 새벽 1시까지 약 3시간 정도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오히려 좋잖아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테크든 뭐든 이제 뭐 빡세게 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9시 반에 집에 보내주네? 땡큐라고 생각하시는 게 우선 지금 내가 가져야 될 어떤 마인드다. 왜? 나는 이 직업을 포기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이 직업에서 일을 대충 해가지고 욕먹기도 싫어. 그러면은 빨리 들어왔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계속하면서 돈도 잘 불리시고 해서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뭐 이직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 다니시면서 계속 이제 자산을 늘려가는 거죠.